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대한 열기가 뜨겁지만 중앙부처 공무원 상황은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중앙공무원의 내부 상황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인들에게는 배부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4월 5일자 서울경제신문이 전하는 다음과 같은 그런 중앙부처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행정고시 등을 아주 어렵게 통과한 5급 공무원이 임용 10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는 전무했다고 합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MZ세대라고 불리는 1990년생 사무관의 경우에는 입사한 지 5년도 최대지 않은 초임사무관 동기한 400명 가운데 벌써 6, 7명 정도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400명 가운데 6, 7명이니까 크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심지어 행정고시의 꽃으로 불리는 재경직 사무관조차도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대학원이나 로스쿨 진학 등을 이유로 사표를 던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산업부만 하더라도 지난해부터 근무하던 입사 2년자 사무관 5명이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관심 분야를 살려서 벤처 캡틀 투자자로 전업한 경우도 있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 강사직에 또 전직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영원한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에 맞이 않던 기획재정부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00여 명 정도의 공무원이 이직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초에 5급 공채 신임 사무관 희망부처 1순위에서도 밀려나는 그런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재부 관계자의 그런 지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눈여겨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정치권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정책기획이나 조정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이직하는 일을 두고 일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은 가득이나 그런 취업난이 힘든 상황인 점을 염두해주면 젊은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팔자 좋은 사람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공직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사회 전체에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 같은 경우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또 주목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4월 5일자 서울경제신문은 무기력에 빠진 간과 정책파수권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료제 합리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합리성만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가 되었다. 청와대와 거대 여당의 정책주도권을 빼앗긴 간과에서는 천기 친남에서 여기 친남이란 자주 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청과 정책을 논의하는 파트너였던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머리 없는 손말로 추락하고 말았다. 관료사의 분개는 정책의 연속성을 파괴할 것이란 그런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대가 크게 바뀌었지만 산업화 시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시대는 외관으로 보면 관의 전부를 주도한 그런 관주도의 경제성장의 모습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러 치적 가운데 하나를 손에 꼽자면 경제 문제에 관한 정치적 외압이 미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보호했던 그런 것을 치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 문제에 관한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귀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의 그런 보호라는 부분이 오늘의 우리를 이루게 한 데는 큰 기회를 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경제를 경제 논리가 아니고 또 정치 논리가 아니고 경제 논리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조치하고 정치 원리를 가능한 배제하도록 노력한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앞날을 밝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둡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거대한 그런 변화의 측면에 있습니다. 그 거스릴 수 없는 그런 대세는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채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원 배분 과정에서 정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현상이 점점 지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회의 모든 곳이 정치화되고 있으며 불을 생산하는 경제 분야에서도 철저한 정치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 추세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멈추었을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 사회는 서서히 그리고 혹은 아주 빠른 속도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화 이꼴은 쇠락화, 정치화 이꼴은 거의 어려워지는 길로 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러 우울한 미래를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의 저생산성과 자원 낭비가 만성화되는 국가. 그러니까 정치화 현상이 지배하게 되면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은 자원이 낭비가 일상화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괜찮은 나라, 아주 참 괜찮은 나라가 자꾸만 그렇게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게 됩니다. 공직사회 이직과 공직사회 터져나오는 불만과 아웃성에서 한국사회의 정치화 현상 그리고 한국사회의 퇴락과 한국사회의 몰락이라는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서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치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정치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나라가 길이 번성하는 길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가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또 국민들도 그와 같은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많은 그런 생각을 나누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개